리압이 저대로 뒀다 조만간 앞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참말이십니까? 진짜 병수별 만들면 사신단에 통의 약을 구해주시는 거예요? 어서 오시지요 이빤 대강 이제 내게 남은 거 아버지 하나뿐인데 진짜 눈이라도 멀면 그 산에서 지 혼자 뭐 어찌하라고요? 저들의 요구가 갈수록 터무니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내 딸 어딨어? 싸고 있어서 죽어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